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어명배사입니다. 자, 우리 언빌리버블 개념 완성 강의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 새롭게 지구학의 전체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으면서 실전 적용하는 연습으로 개념을 한번 쭉 정리해 본 친구들을 위해서 언빌리버블 2배속 개념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작년에 진행된 2배속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선배들이 판서로 모든 걸 설명해 주시면서 진짜 나올 법한 여기에 나올 법한이라는 건 순행에 나올 법한 얘기겠죠. 이 얘기들 다 해주시는 게 너무 시원하고 좋다고 얘기를 좀 해주고요. 그리고 시간도 얼마 없는데 심화까지 정리하고 싶은 분은 2주면 맛만 먹이면 끝낼 수 있대요. 2주. 하루에 3강씩 8일만 들으면 끝나는 강의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언빌리버블 개념 강의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제 2배속 개념 강의에서는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디테일하게 진행하는 그런 강의라기보다는 이제 수능에 실전 적용할 수 있는 연습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강의의 특징은 칠판 한 바닥으로 정리하는 한 단원의 내용을 정리하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같은 것도 선생님이 직접 전부 다 이제 그려가면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정리가 진행이 되는지 칠판 한 바닥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위쪽은 우리가 이제 온대적이 앞쪽 정리한 내용이고 작년 진행했던 강의인데 올해도 이거랑 비슷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아래쪽은 엘리뉴를 한 바닥으로 이제 전체를 다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끝나요. 알겠어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 교재 단원이 약 25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단원을 칠판 한 바닥으로 정리해서 끝내는 이런 컨셉의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기본 개념들은 개념들도 정리가 돼 있지만 그 개념들이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여러분들 선생님이 좀 꼼꼼하게 같이 좀 정리 좀 해드릴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강제 키워드는 일단 우리 N생 친구들 자 작년에 우리 지구학 1을 한번 공부했지만 기본 개념 강의부터 다시 시작하기에는 약간 좀 부담이 된다. 분량도 그렇고요.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 지구학의 기본적인 좀 베이스가 돼 있는 친구들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고밀도로 수업을 좀 진행하고 싶은 친구들 그리고 판서 예술이라고 제입으로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 대비로는 여러분들 가장 효율적으로 여러분들 지구학 1 전체 개념을 정리를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 적용 연습까지 할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선생님 단원이 25개인데 한 강을 한 40분 내외로 끝낼 겁니다. 그러면 한 강에 40분씩 25강이면은 약 1000분 정도로 끝나겠죠? 1000분 정도로. 근데 이제 그 좀 내용이 좀 약간 긴 파트들이 있어요. 뭐 고지구지하게 해석하는 거라든가 뒤쪽에 이제 엘리뉴 같은 거 들어가거나 아니면 별의 종류와 진화 같은 내용들 그런 단원들은 약간 두 개를 쪼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 25강에 25강에서 30강 사이로 이제 여러분들 강의가 전체가 완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데 아 내가 이 부분이 어떻게 수능에서 출제가 되는지 약간은 좀 실전감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은 정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베스트 강의가 될 겁니다. 근데 교재는 이제 우리 언빌리버블 개념완성 강의에서 사용되는 언빌리버블 개념 교재하고 똑같은 교재를 좀 밀도 있게 좀 수업이 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구학 1 전범위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나 아니면 우리 N생 친구들 기본 개념 강의 듣지 말고 이 강의로 한번 선생님이랑 바로 실전 연습 들어갑시다. 실전 연습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업이 약간은 좀 따라오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베이스가 돼 있는 상태에서 실전 적용 연습들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언빌리버블 개념완성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쭉 3월, 5월, 3월, 4월 교육청, 모교사, 6월 평가원 정도 보고 그 이후에 여름방학쯤에 한번 빠르게 스피리하게 좀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때 다시 한번 이 강의를 활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가장 시간 대비 효율로 아주 고가성비가 높은 그런 좀 성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강의 구성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은 25강인데 약간 한 두세 강 정도 늘어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전체 강의 수강시간은 한 10분 정도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칠판판소로 이제 그 내용만 진행을 하겠지만은 선생님이 별도로 문제풀이는 선생님이 교재에 있는 전문학 문제풀이를 이제 저희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해가지고 문제풀이도 같이 제공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는 뭐 이제 직업원은 문제풀이가 문제풀이를 여러분들이 다 볼 필요는 없죠. 솔직히. 문제를 풀다가 이런 것들은 어명도 선생님이 어떻게 문제에 접근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친구들은 이제 문제풀이 필요한 문제를 발전해서 소원을 들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교재는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이 교재를 이제 대단원별로 세 개로 분권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구학원 파트 1의 고체 지구 파트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기하고 향 파트 그 다음에 천체하고 우주 파트 세 번으로 분권을 해놨고 그리고 이제 영대노트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강의 들으실 때마다 좀 가볍고 얇게 가지고 다니시면서 강의를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밀리버블 개념완상 강의도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요. 이제 2배속 스피드향 2배속 실전 적용 연습 강의에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들 강의 좀 최대한 빨리 좀 진행을 해서 우리 N생 친구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과탐을 한번 정리하는데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도 강의를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올해 2025학년도 수능 지구학도 선생님만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 분명히 작년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확실한 만점 받을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배속 스피드 개념 강의도 일단 여러분들 입장에서 시작이죠. 우리 시작의 스타트 라인은 다 똑같지만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쨌든 우리는 결과가 나와야지만 의미가 있는 게 요 수능 공부니까 확실히 결과가 나오는 공부를 우리 같이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